안녕하세요 공무원 국어를 가르치는 강사 안원섭입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출제기조 전환 1차 문제에 이어서 2차 문제를 공개했습니다 국어 해설을 하는데 카메라 잠깐 왼쪽으로 한번 봐볼래요 자 여기를 보시면 2014년 지방지 문제의 기존 지금까지 지금까지 있는 문제는 문법세 문제, 어휘화 문제, 문학 4문제 여기서 문학에서 현대문학 2문제, 고중문학 2문제, 독해 11문제, 한참 문제 이렇게 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뀐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바뀐다라고 해서 1차 문제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똑같아요. 문법은 3문제, 어휘는 2문제, 문학 하나도 안 냈고요 고중문학, 현대문학 포함해서 하나도 안 냈고 독해 12문제, 한자는 안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뀐 게 뭐냐면 논리를, 언어 논리죠? 논리를 3문제를 출제했었죠 그래서 이게 나온 이후에 궁금증이 막 더해졌죠 확실한 건 뭐냐면, 확실한 건 뭐냐면 논리는 아 추가됐구나 그런데 궁금한 게 뭐냐면 바로 문항수 확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법을 3문제를 낸다는 말인가요? 이런 거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문학과 한자는 어떻게 되죠?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모든이라고 해볼게요 모든 강사들이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문학과 한자가 어떻게 나온다는 말을 감히 못했어요 감히 못했다고요 그런 찰나에 이제 2차를 공개했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왔겠죠 2차를 보면 문법이 3문제에서 1문제로 줄었습니다 어이가 2문제에서 1문제로 줄었습니다 여전히 고대문학, 현대문학은 고전문학, 현대문학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독해는 16문제로 4문제가 늘었습니다 는 거를 분석을 해보면, 는 거를 분석을 해보면 1차 때 안 나왔던 주제찾기, 중심념찾기 이런 것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자는 여전히 안 냈고요 논리는 3문제에서 2문제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1차 예시에서는 페이지가 4페이지였습니다 지방직도 4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이 어느 순간에 지문이 좀 많이 나온다 그랬거든 문법에서 줄어들고 그때 기준이 언제냐면 2019년이에요 2019년에 페이지가 4페이지로 늘었어요 그 후로 19년부터 지금까지 항상 4페이지였어요 4페이지의 근거는 뭐냐 4페이지에 딱 편집을 하게 되면 글자 수가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20분 안에 다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분 안에 풀 수 있다 없다가 난도가 아니고 글자 개수인 겁니다 음절수예요 그래서 4페이지 정도면 20분 안에 풀 수 있다고 해서 4페이지로 2019년도에 늘려가지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역시 1차 때도 4페이지입니다 그런데 1차 때는 무려 페이지 수가 5페이지로 늘어났습니다 4페이지에서 5페이지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4페이지로 내겠다는 뜻인지 5페이지로 내겠다는 뜻인지 그거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4페이지로 낼 수도 있고 5페이지로 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하죠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 내가 여러분들 하기 전에 미리 20분 주고 풀어봐야겠어요 그런데 대다 학생들이 20분 안에 못 풀었어요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시간 안에 못 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시험부터는 내년 시험부터는 고득점을 맞냐 안 맞냐도 중요하지만 시간 안에 푼 게 기본으로 베이스 깔고 가는 거죠 시간 안에 못 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페이지로 나올 수도 있는 거구나 그다음 문항수를 보세요 문법을 세 문제 낸다 한 문제 낸다 두 문제 낸다 문항수가 확정되지 않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내긴 내는데 문법을 몇 문제 논리를 몇 문제 정해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전에는 일자까지만 하게 되면 아 문법 세 문제 낸다 이렇게 말하는 강사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파트 이렇게 내는 것이지 어쩐다 문항수가 어떤 파트에서 몇 문제 낸다 정해진 게 아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오해가 생겼었느냐 1차 때 인사협시처에서 공개된 걸 보면요 뭐라겠냐면 1차 예시 문제를 공개해 놓고 뭐라겠냐면 이 예시 문제는 이 예시 문제는 실제 시험과 동일하게 그렸어요 실제 시험과 동일하게 출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차 때 이렇게 했거든요 그 말이 틀린 거에요 단어 쓴 적은 잘못한 거죠 실제 시험과 동일하게 아니고 실제 시험과 유사하게 였죠 동일하게는 틀린 말이죠 동일하게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어 이렇게 메모지 않는다고 착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해 서지가 많이 있어서 이 자료를 공개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유용가 실제 시험가 아니고 시험 유용가죠 유용가 유사하기가 맞는 말이죠 그래서 확신적인 것은 뭐냐면 페이지 수가 늘어났다 늘어날 수도 있다 그다음 문항수가 확정되지 않다 그렇죠 그러면 전국에서 다른 강사들이 해두지 않는 말을 제가 이 시간에 처음 꺼내겠습니다 바로 문학과 한자에 대한 답입니다 그 어느 강사도 감히 문학 나온다 안 나온다 어떻게 간다 말 못해요 그런데 감히 말할게요 왜? 제가 2차 문제를 공개한 날 2차 문제를 공개한 날 국민신문고 있죠 거기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소개를 하고요 실명으로 학생들에게 공무원 고를 가르치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말인지 나온다는 건지 안 나온다는 명쾌하게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왜? 구호강사를 했기 때문에 공개할 것 뻔하거든 마이크 잡고 공개할 것 뻔하거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이 혼선이 없겠다 싶어서 이렇게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든 거죠 그랬더니 일주일 지나서 답변이 있다고 갔습니다 뭐라고 왔냐 이 답변을 하는 담당자가 정해졌습니다 한 다음에 2주 이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로부터 또 2주 지났습니다 안 왔습니다 근데 저건 아니고 와 있더라고 밤에 딱 2주 되는 밤에 그래서 그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설명이 긴데 딱 보면 한자와 문학 파트 내는지 안 되는지죠 자 뭐라고 하셨냐면 국어의 한자와 문학 같은 국어의 특정 분야를 출제해서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자와 문학을 출제해서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배제하는 게 아니래요 나올 수도 있대요 알겠나요? 단순 암기 차원의 문제는 지양을 하고 종합사고료를 묻는 문제로 바뀐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된가? 아 그래서 한자와 문학이 아예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답이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또 전화번호까지 공개해 주셨어요 실명과 함께 바로 또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나 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나오는 유연까지 다 너무 친절해요 우리 국어 공무원이 이렇게 친절한지 몰랐습니다 엄청 친절하셔요 그래서 나도 좀 친절해야 되겠다 혹시 이 반에 지난 간밤에 나한테 질문하신 분 있나요? 그래서 그걸 읽고 나서 전에는 질문하면 한 열 줄 정도 이렇게 답변했는데 지금은 그분의 글을 읽고 나서 한밤중인데도 다 답변 달았습니다 나도 친절해야 되겠군요 그런데 저한테 질문할 때 한밤중인 하지 마세요 미안하잖아 못하면 잠들면 못하잖아 아무튼 그래서 문학 한자가 안 나온 건 아니다 문항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그럼 우리는 뭐야? 그동안 해운대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해운대로 하는데 확실한 건 있지 않나요? 뭐가 늘어났죠? 독해는 말도 없이 늘어나죠 그죠? 시험에 합격하는데 독해는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두 말 하면 잔소리죠 여기에 독해로 시간을 줄일 수는 있을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왜? 푸는 방법과 공식이 있거든요 물론 처음 개개인의 능력 차도 크긴 큽니다 독해는요 글 읽는 것은 그런데 이거 쉽게 금방 커버가 돼요 보면 특강 한두 번만 들으면 금방 돼요 이게 푸는 방법과 요령을 알고 공식에 대비해서 풀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해 그런데 독해를 그 지문을 1분 안에 다 풀어야 된다 빠듯하지 않을까요? 빠듯하죠 그러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게 뭐야? 논리 문법 논리하고 문법에서 시간을 절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공부 좀 했던 학생들은 문법에서 한 문제 푸는데 몇 초 안 걸리죠 세 문제 푸는데도 1분 아니면 끝내죠 그렇게 논리를 풀어야 돼요 그렇게 논리 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은 뭐야? 문법을 기존대로 해오던 대로 하되 뭘 한다? 논리 문제가 나왔을 때 1분 안에 3문제 이상 풀 수 있도록 논리가 탄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공부에다가 논리가 좀 빨리 시간을 절약해서 빨리 풀어야 된다 길게 생각할 시간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독해에 대해서 좀 공부하면 되겠다 알겠죠? 그러면 그거를 보시고 참고로 그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전화로 해가지고 전화까지 했거든 그래서 어떻게 출제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줄 수는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출제위원이 있고 합숙을 통해서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라고 했더니 수능과의 차이점은 뭐죠? 라고 했더니 너무나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 쓸데없는 질문까지 어떻게 출제하냐 사이버 고지센터라고 들어봤죠 거기에 서버가 있답니다 메인 컴퓨터가 딱 그곳에 한 대밖에 없어요 시드로 나오지 않는답니다 이해 돼요? 보면 얘기했죠 거기에 공무원 문자가 싹 들어있답니다 새로 출제하지 않는답니다 문제가 엄청나 많은 문제가 들어있는 거죠 이런 문제를 뭐라고 하냐면 문제은행식 출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출제위원 근데 그 사람들은 시험위원이라고 표현하대? 우리는 출제위원 그러잖아 시험위원이라고 하더라고 그 사람들은 말의 모양이죠? 그래서 시험위원이 선정이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출제위원으로 많이 들어봤죠? 출제위원이 선정이 되면 합숙을 하는데 못 가는데 그 사이버 고지센터에 있는 그 메인 서버 컴퓨터 있죠? 거기에서 합숙을 하는 겁니다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온대요 그럼 어떻게 출제한가요? 그랬더니 내가 문법을 내고 싶다 문법 그러면 대단원 어무규정 중단원 맞춤법 소단원 맞춤법 중에서 어디 사회적 표기 문제 상중화 딱 치면 쭉 나온답니다 고르시오 이렇게 기가 막히죠 이해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출제를 관리하는 사람이 무려 공무원이 스물일곱 명입니다 스물일곱 명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답변 내준 모양이죠 그래서 모든 공무원 시험을 관리하는 스물일곱 명이더라고요 그중에서 한 분이 날 담당돼가지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아 그런 식으로 되구나 그래서 페이지에 따라서 페이지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다 지문에 따라서 근데 지문도 조정이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가능하겠죠 다른 문항 또 치면 또 바꿔줄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래요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이제 공공주 플러스 거라고 생각하고 이젠 2차 문제 해설 좀 들어가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에 보면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 자 이게 나왔다 이거 2차 때 1번 문제가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이었거든 1차 때도 1번 문제가 이거 있어요 이해 돼요? 어? 그러면 그러면 정신나간 강사가 아닌 이상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본을 학생한테 가르쳐줘야 안 가르쳐줘야 돼? 가르쳐줘야 돼 이거 안 하면 맛이 가는 강사입니다 이해 돼요? 1차 2차 1번 문제가 여기서 듣는데요 그러면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을 작업을 해서 보여주고 특강을 통해서 그 공부를 파야죠 거기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유형이 그렇지만 이해 돼요? 지금까지는 어떤 공공언 강사도 공공언어 바로 쓰기 그 원본을 가르치는 강사는 없죠 맞잖아 근데 이제 그거를 원본을 가지고 시간 걸리라도 다 훑어볼 필요가 있겠다 알겠죠? 그래서 결국 이런 수업은 사구력 평가제 개념 정식으로 개념 위주로 배우되 심화는 특강을 통해서도 하는 수밖에 없다 알겠죠? 그러니까 계속 동영상 보고 고마운다고 과거에 계속 보고 있으면 합격 절대 못합니다 새로운 유형 했던 강사에게 동영상을 보더라도 동영상을 보더라도 새롭게 촬영된 걸 봐야지 작년 거 봤다가는 아무 자기도 술물이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봅시다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 기억에 보면 능동과 피동의 관계를 정확하게 사용하면 그랬거든 1번 봐봐 선지 1번 선지 1번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 몇 명을 선출되었다를 기억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 몇 명이 선출되었다로 수정한다 기억을 보면 능동과 피동의 관계를 정확하게 사용하라 능동이 뭐죠 능동 능동은 자기가 하는 거 원해서 피동은 뭐야 당하는 거 결국 의도가 있냐 없는데 자기가 제일 커요 그죠 자기가 의도가 있어서 자기가 하면 능동이고 주체적으로 하는 거 당했으면 의도가 없는데 당했으면 뭐야 피동입니다 피동일 때는 뒤에 봐봐 선출되었다 뭐뭐 되다가 들어갔죠 이런 대다를 뭐라 그랬어요 피동전비사 그랬죠 피동으로 나타낸 뭐 대다 자 그러면 이 대다에 선출되 선출되다가 피동이야 그러면 능동표는 선출을 뭘까요 선출하다죠 그죠 그러면 선출되다는 피종이고 선출하다는 능동입니다 공부 능동일 때는 잘 하다죠 피동일 때는 잘 되다 것죠 하다는 능동이고 대다는 피동이라니까 그럼 봐봐 능동일 때는 하다일 때는 공부를 잘한다 아닌가 잘 되다 피동일 때는 뭐야 공부가 잘 되다 아닌가 결국 능동일 때는 뭐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피동일 때는 목적어가 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야 맞고 그걸 떠올려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몰랐다 손치더라도 그걸 몰랐다 바뀐 유형 그전 같았으면 능동일 때는 목적어가 있고 피동일 때는 목적어가 없다 이렇게 배웠잖아 그런데 그 지식을 없이 지식이 없이 딱 봐도 국회의원이 선출되다가 맞죠 선출하다는 뭐야 국회의원을 선출하다죠 그건 뭐예요 어휘 언어능력 기본적인 언어능력이죠 그렇게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된다 원래 알고 있던 공무원 문법 지식을 알고 있으면 빨리 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법이 한 문제 세 문제 나왔다 하더라도 문법 안 하겠음이 아니고 문법을 알고 있어야 빨리 풀다니까요 정확하게 풀고 알겠죠 그래서 국회의원을 선출하였다죠 그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몇 명이니까 선출되다라고 수정한 게 맞아 안 맞아 수정한 게 맞죠 2번입니다 니은을 보면 중의적 문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랬거든 2번 시장은 시민의 안전에 관하여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논의하였다를 니은에 따라 시장은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시민의 안전에 관하여 논의하였다를 수정한다 라고 했는데 카메라 이쪽 한번 볼까요 자 이 문장이 있습니다 민주와 한섭이는 결혼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민주하고 한섭이가 결혼했대요 민주가 여자고 한섭이가 남자입니다 한섭이가 나예요 나 신랑신부 신랑신부라도 또 있어 없어 있죠 근데 아 이 여자도 유부녀고 이 사람도 유부남이거든 또 결혼했네 이런 뜻도 있어 없어 있죠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와과에 의한 중의적인 표현이 됩니다 와과에 의한 중의적인 표현 그러니까 둘 다 따로따로 결혼했는지 아니면 신랑신부인지 예를 들어요 김건희 여사 결혼했어요 아나섭이 결혼했지 그럼 김건희 여사와 아나섭이 결혼했다 틀린 건 아니다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어휘소자가 있어 없어 그래서 중의적 문장은 어휘소자가 있으니까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죠 쓰지 말라는 이유가 자 그러면 봐봐 고친 표현을 봐봐 고친 표현 고친 표현을 보면 고친 표현이 니은에 따라 시장은 건설롭게 관계자들 과 과요 과 시민 안전에 관하여 논의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 건설롭게 관계자들과 함께 함께 시민의 안전에 관해서 논의했다고 되고 뭘 논의했냐면 건설롭게 관계자들 이것도 논의하고 시민의 안전 이것도 논의했다고 된다는 거야 오히려 얘는 고친 표현이 뭐야 중의적이죠 고친 표현이 중의적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디귿포카이 디귿 위에 바로 쓰기 원칙 디귿 보면 수식어와 피수식어 관계를 분명히 표현한다 수식어는 뭐죠 꾸며주는 말 피수식어는 뭐죠 꾸밈을 받는 말 수식어는 꾸며주는 말 피수식어는 꾸밈을 받는 말 입니다 그러면 3번 볼까요 5kg 정도의 금보관함 5kg 정도의 금보관함 대법원 의자가 들어가면 중의적 확률이 높죠 그죠 무슨격조사라고 하더라 관형격조사 관형격조사는 뒤에 뭘 꾸며 체언 명사를 꾸며주지 않아 그냥 얘가 5kg 정도의 금을 꾸밀 수도 있거든 금이 몇kg야 5kg 근데 어떤 뜻도 되냐면 5kg 정도의 보관함을 꾸몄어요 보관함 무게가 5kg입니다 말퇴한데 말퇴죠 그래서 중의적이구나 틀렸구나 얘를 어떻게 고쳤나 고친 거 볼까요 5kg 정도를 담은 보관함 맞게 고쳤죠 마지막 리을 고와과 등으로 접속될 때에는 대등한 관계를 사용하라 그러니까 고나 와 가로 이어질 때는 대등해야 된다 대등이 뭐야 비슷비슷해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죠 4번 보면 음식물의 신선도 유지와 와를 동그라미 치면 앞에가 유지 뒤에가 부패지 오히려 이게 좀 대등이 되지 물론 문맥은 말이 안 맞지만 그 때 고칠편 볼까요 음식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자 앞에 틀린 거 봐봐 틀린 거 유지와 부패를 방지한다 유지와 부패를 방지한다 그랬거든 뭐해 유지와 신선도 와를 동그라미 쳐야 돼 그러면 와 가로 이어지면 앞에하고 뒤에가 똑같이 명사 명사로 같지 않나 그죠 잘했네요 잘 찍혔죠 근데 문제는 부패를 방지한다는 말 되죠 근데 유지를 방지한다 막 강지한다는 말 돼 안돼 안되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봐봐 비와 바람이 분다 란 말이 있습니다 비와 바람이 분다 자 이런 말이 있다 그러면 와 과잖아 그러면 대등해야 돼 그러면 앞에가 명사잖아 그러면 뒤에도 뭐가 나오는 거야 명사가 나오는구나 그러면 대등이 되는 겁니다 그럼 딱 가로를 닫아 그러면 바람이 분다가 말 되죠 근데 비가 분다가 말 돼 안돼 안되잖아 그래서 이거 틀린 문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부피를 방지한다는 말 되지만 유지를 방지한다가 안되죠 그래서 고침편 봐봐 고침편을 보시면 신선도를 유지하고 고침편 봐볼까요 음식물의 신선도를 신선도를 유지하고 그 뭐야 부피를 방지한다 자 그러면 고로 됐지 그러면 앞에가 어떻게 문장하고 똑같아야 되지 그러면 목적어 용언의 어간 소수로의 어간 그럼 목적어 소수로가 방지하다지 그러면 방지하까지죠 끊어 그러면 니은다지 부피를 방지한다가 돼 신선도를 유지한다가 되죠 그 집안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아하 이렇게 고치는 것이 맞구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미리 좀 말씀을 드렸는데 20개를 다 설명을 해야 되잖아 좀 길어질 것 같죠 그래서 한 방에 닿으면 화장실로 먹고 가고 힘드니까 여러분 문제 끊어서 하겠습니다 끊어서 촬영을 하고 끊은 다음에 다시 할게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2번입니다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시키지 않는 것 읽어봤다고 가정을 하고요 2번 볼까요 역병은 질병의 전염성에 주목하여 부서진 힘이라 그랬거든 그럼 역병이라는 단어를 찾아야 되 찾아야지 두 번째 문단이 있죠 그렇죠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예를 들어 역병은 사람이 고된 일을 치르듯 병에 걸려 고통스러운 상태를 말한다 그랬죠 아 그것도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붙인 이름이 역병이구나 근데 역병은 질병의 전염성에 주목하여 되겠죠 질병의 전염성이란 말을 찾아야 됩니다 어디가 있죠 그 문단을 계속 보면 연병은 찾았나요 연병은 전염성에 주목한 이름이고 그랬죠 전염성에 주목한 것은 역병이 아니고 뭐야 연병이었죠 그러니까 2번은 틀린 말이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야 2번이 됩니다 이런 것은 단순하게 빨리 찾으면 돼야 하는데 찾으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추측 연병할 때 염자가 무슨 염자일 것 같아 느낌상 전염성에 주목됐으니까 전염성에 이 뜻이 있겠죠 그죠 물들다 뜻입니다 퍼진다 물들다 색깔도 어떤 색깔로 검은색으로 물들게 하는 게 뭐라고 그래요 염색 그 염자입니다 그러니까 아 색깔로 물든다 퍼진다 이거야 물들고 퍼진 거예요 퍼진다는 뜻이죠 알겠죠 이거는 그냥 내용 일치 문제니까 확인만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3번입니다 다음 거래 중심력 이 중심력 물어보는 게 2차에서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인사혁신에서 답변했다시피 국어의 전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특정한 뭐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다만 비중이 독해는 많을 거다 알겠죠 중심력으로 적절한 것 자 시간이 없다 만약에 시간이 없다 그러면 문단이 몇 개 문단이죠 두 개 문단입니다 시간이 없으면 빨리 풀어봐야 돼 그러면 중심력은 앞 문단이 있을까 뒷 문단이 있을까 뒤에 문단이 있을 확률이 높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또는 그러나 뒤에가 나오는데 그러나가 없죠 그렇죠 두 번째 문단 한번 읽어볼게요 케팔로스는 재물이 많으면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어서 좋고 아 재물이 많으면 재물이 많으면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어서 좋네 나이가 많으면 성적 용마를 쉽게 통제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한다 나이가 많아도 좋은 점이 있네 성적 용마를 쉽게 통제할 수 있네 물론 재물이 적다고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며 나이가 적다고 해서 성적 용마를 쉽게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이 그렇지만 믿죠 이 뒤에가 이제 주제죠 왜 그러나 뒤에가 주제니까요 누구나 살아가면서 이것들로 인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 다음 볼까요 삶을 살아가면서 밑줄 돈에 대한 욕망이나 성적 용만만이라도 잘 다수리지다면 뭘 다스린다고 돈에 대한 욕망 성적 용만만이라도 잘 다수리지다면 낭패를 당하거나 망신을 당할 일이 거의 없을 것이다 아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망이나 성적 용망을 잘 다스리면 낭패도 안 당하고 망신도 당할 일이 없다는 거지 그래놓고 이게 바뀐 거 볼까요 인간에 대한 플라톤의 통찰력과 삶에 대한 지혜는 현재도 유효해 그럼 이 생각은 맞다는 거지 지금도 지금도 맞다는 거야 지금도 뭐야 돈에 대한 욕망이나 성적 용마를 잘 어쩌라고 다스려야 된다 그 말 아닌가 그걸 찾으면 되겠네요 다 몇 번일까요 3번이 되겠죠 4번입니다 다음 글의 기업부터 리울 중 어색한 곳을 찾아 가장 적절하게 수정한 것 4번은 독해의 문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제 수업을 완강 수업으로 들었다 심화 수업을 들었다 그러면 문법하고 똑같습니다 쉽게 풀립니다 왜 동영상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제 이름 쳐가지고 동영상 강의 완강 거기 보면 용어 설명을 해놨는데 내가 용어를 뭘 했냐면 의문과 음성과 음향의 차이를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것만 알았어도 쉽게 풀리죠 그런데 모르면 읽고 푸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알고 읽으면 빨리 읽고 제 시간에 빨리 풀고 정확하게 풀고 백인식이 없이 읽으면 더디게 읽고 틀리더라도 애매하고 맞더라도 애매하고 알겠죠 의문이 뭐였죠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그랬죠 이 소리가 무슨 소린데 추상적인 소리예요 추상적인 소리 음성은 얘는 추상적 소리고요 음성은 뭐야 사람의 성대를 올려놓는 사람의 목소리 하지 않았나 사람의 목소리야 사람의 목소리 얘는 뭐야 구체적인 소리죠 두 개의 차이는 뭐야 하나는 추상적이고 하나는 구체적인 겁니다 이건 뭐야 아지 음운이야 음성이야 이거는 음운이지 뭐라고 읽는다고 아지 음운이야 그런데 이 음운은 소리가 나와 안 나와 아니 생각 머릿속에 있잖아 어? 머릿속에 있죠 여기 소리 내봐 몇 명이 아 있지 소리가 똑같아 조금씩 달라 그게 음성이야 이거는 구체적인 거야 이해 돼요? 보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어떤 소리를 내면 구체적인 거죠 음성이 다 다른 거지 자 그러면 한글은 한글은 음운으로 이루어졌지만 음성을 적으라는 거죠 사람 목소리를 적으라는 거잖아 알겠죠 이렇게 음향은 뭔지 알아요 음향 음향은 자연의 소리입니다 이 자연의 소리에는 동물의 소리 기계의 소리도 포함됩니다 동물 기계의 소리가 포함됩니다 닭 소리 뭐라 그래요 닭 꽃기오라고 했지 방금 그거 닭소리냐 사람 소리였잖아 닭소리를 어떻게 내냐 꽃기오 그랬잖아 너희들이 냈잖아 사람 소리죠 야 어떤 달기 꽃기오 이렇게 웃는 놈이 어디가 있냐 없죠 그러잖아 그럼 한글은 음성을 적는 거야 음향을 적을 수 있는 거야 음성을 적을 수 있지 음향은 못 적어요 음향을 어떻게 정확하게 적냐고 달기의 울음소리를 어떻게 적을 수 있냐고 못 적죠 그거를 음성으로 기호화시켜서 자의적으로 정해놓은 것을 적는 거죠 이렇게 우는 달기 전 세계에 어디 있겠냐 없죠 이해 돼요 이 어의 개념 심화 때 하는 거죠 결국 뭐냐면 이론 수업을 들을 때 또는 심화 수업을 들을 때 내가 말했잖아요 개념을 잘 알아라 그래야 독해로 나오든 뭘로 나오든 이해할 것이든 이해 돼요 그래서 하나는 음은은 뭐야 머릿속에는 투상적인 소리 구체적으로 나오는 소리는 음성 그럼 사람마다 다 다른 건 음성 누구나 똑같은 건 뭐야 음은 다만 음향은 뭐야 동물 기계 자연인 소리 그대로 적을 수는 없음 알았죠 그러면 언어는 랑구와 파룰로 구별할 수 있다 랑구는 머릿속에 내재되어 있는 추상적인 언어의 모습으로 특정한 언어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교체에 가르친다 그럼 뭘까요 랑구는 음 음운이야 음성이야 음향은 동물이니까 빠지고 어? 음운이죠 반면에 파룰은 구체적인 언어의 모습으로 의사소통을 위해 랑구를 사용하는 개인적인 행위야 그럼 파룰은 뭐야 음성이죠 그러면 이거를 음성과 음운을 지식을 알고 있었으면 쉽게 익혀지는 거야 아 랑구 그거 이렇게 파룰 이렇게 음운을 랑구라 그랬고 파룰을 음성을 파룰이라 했구나 괜히 잘나셨겠구나 이런 거야 알겠죠? 언어학자들의 흥이 랑구를 악보에 비유해 파룰을 실제 유지에 비유해 자 랑구를 악보에 비유해 악보 파룰을 자 얘가 랑구라 하지 않았나? 얘가 파룰이라 하지 않았나? 그렇죠? 그러면 얘를 악보에 비유하고 얘를 실제 연주음악의 비유 맞는 비유 아니야 맞는 비유 맞죠? 자 내가 말할 테니까 맞는가 보세요 랑구는 설계도 도면이고 파룰은 그걸로 지은 건축물이다 비유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맞잖아 아 그런 식이구나 근데 이거 1번 고친 것 봐봐 랑구를 실제 유지에 틀렸죠 뒤바뀌었잖아 그걸 고치면 안 되지 1번 틀림 그러면 니은 바로 볼까요? 니은? 랑구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기본을 이루는 언어의 변심의 모습이다 맞아 안 맞아? 맞죠? 이거 고치면 안 되죠 그때가 변하는 것은 뭔데? 파룰은 음성이죠 디귿 볼까요? 실제로 발음되는 제각각 소리가 없이 파룰이다 맞아 안 맞아? 맞죠? 맞잖아? 고칠 필요가 없죠 마지막 리얼 파룰이 언어 능력이 된다면 랑구는 언어 수행 수행하는 건 뭐야? 수행하는 게 파룰이죠 얘가 능력이고 그래서 고쳐야 맞죠 다음은 몇 번이야? 4번 그런데 이걸 지식을 몰랐다면 어찌해야 돼? 읽고 풀면 돼 알겠죠? 결국 개념과의 싸움이에요 개념을 많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5번입니다 다음 번의 핵심 논지 핵심 논지라는 건 뭐죠? 주제 아닌가? 그죠? 그러면 주장하는 글이었으면 주장을 찾고 알겠죠? 설명하는 글이었으면 핵심 설명을 찾으면 되죠 앞에 문단에 있다고 뒤에 문단에 있다고 뒤에 문단에 있을 거다고 아 판타지하고 SF 차이구나 이거 유행입니다 공무식 유행 1차 때도 2차 때도 지방지 때도 국가의 때도 뭐냐? 예를 들면 에어버스와 보잉과의 차이 기억나죠? 아 두 개의 화재를 두고 두 개의 공통적과 차이점 찾기 이해 돼요? 그래서 아 그렇게 낼 수도 있구나 너무 나겠죠? 그래서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공직 직성 공직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지 파악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공직과 관련된 두 개의 단어를 낼 수도 있겠다 가령 파면과 해입의 차이는 이렇게 이해 돼요? 예를 들면 월차와 연차의 차이는 예를 들면 이해 돼요? 등등등 그런 식으로 해서 낼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배행 지식을 알면 빨리 푸는 것 중에 자 이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개의 차이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두 개의 차이가 뭐냐고 물어보면 푸는 요령을 읽겠습니다 예를 들면 에어버스하고 에어버스하고 보행의 차이를 물어봤다 만약에 그렇다면 에어버스는 시험 볼 때 볼펜으로 밀줄 보행은 싸인펜으로 밀치면 되잖아 자기만의 방법으로 정해서 알겠네요? 나는 그렇게 안 하고 하나는 밀줄 하나는 밀줄 이렇게 하거든 펜 하나로 오픈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그래서 차이점 하면 되고 여기서는 차이점이 아니고 그냥 뭐야 논지가 뭐냐고 물어봤거든 그러면 1, 2, 3, 4 선지를 보면 판타지와 SF 차이점이잖아 볼까요? 두 번째 문단에 둘, 네 여섯 번째 줄 보면 일부가 된다 찾았나요? 일부가 된다 옆에 결국 동그라미 결국 판타지에서는 밀줄 결국 판타지에서는 밀줄 그러면 판타지 특징만 나왔죠 결국 뭐요? 이미 알고 있는 것보다 새로운 것이 더 중요한 의미가 아 여기서 이미 알고 있는 것보다 새로운 것이 더 중요한 의미가 간다 그랬지 그러면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음 그러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지워버려도 되죠 그러면 한무조한으로 뭐야 결국 판타지에서는 새로운 것이 더 중요한 의미 아 판타지는 새로운 것이 더 중요한 알겠죠? 그 다음에 밑에서 네 문제 줄 정체성의 문제로 확장된다 찾았어요? 이처럼 SF에서 나왔네? 이처럼 동그라미 SF에서는 밀줄 아까 결국 판타지에서는 그랬죠 그럼 뭐가 빠졌지 이제? SF가 빠졌지 그럼 마지막 뭐야? 이처럼 SF에서는 교과 줬죠 어떤 새로운 것이 등장했을 때 그 낯섬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자신이 이미 알고 그 다음 밑줄 자신이 이미 알고 있던 인식의 틀로 끌어들어 재조정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재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한 게 SF 판타지는 뭐야? 새로운 것이 더 중요한 의미 끝 두 개가 있어야죠 1번 보과 1번 판타지와 SF는 모두 새로운 것에 알고 있는 것이 알고 있는 것이 바뀌는 거야? 바뀌는 것은 뭐라고 했죠? SF 아닌가? 그죠? 그죠? 2번도 틀렸고 다음 몇 번이야? 4번이죠 6번 빈칸추론입니다 빈칸추론은 신용은 아니고요 원래부터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빈칸추론이 1차에도 있었고 2차에도 있기 때문에 빈칸추론은 반드시 나올 것 같다 알겠죠? 그럼 빈칸추론을 하려면 이 사람의 논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짧은 얘기 한번 읽어볼까요? 로빈후드는 로빈후드는 14세기 후반인 1477년경 인기를 끈 작품 거기에 최초로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로빈후드는 거기에 최초로 등장하니까 적어도 로빈후드는 언제 있었던 사람이야 그 이전에 있던 사람이겠지 그죠? 로빈후드 이야기는 주로 숲을 배경으로 전개된다 숲에 사는 로빈후드는 집중하다 집중 집중 숲에 사는 로빈후드는 무리는 사슴 고기를 중요시하는데 당시 숲은 왕의 영지였고 사슴 밀렵은 사슴 밀렵은 범죄였다 왕의 영지에 있는 사슴에 대한 밀렵을 금지하는 법은 11세기 후반 잉글랜드를 정복한 윌리언 왕이 제작한 것이므로 아마도 로빈후드 이야기가 그 이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11세기 후반 이후부터 14세기 후반 이전까지겠죠 또한 이야기에서 셔우드 수프를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보세요 밑줄 로빈후드를 만났다고 하는 국왕 에드워드 그러면 국왕 에드워드가 로빈후드를 만났네 그럼 로빈후드는 국왕 에드워드가 있었을 때 살았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1407년에 주기하여 20년간 제한 2세의 가능성이 있다 왜? 뒤에 보세요 1세, 3세까지 에드워드 국왕 가운데 이 지역 순행 기록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누구밖에 없어 2세뿐이야 그러니까 2세가 1407년에 주기해서 20년간 제이했거든 그러니까 그때 살았던 사람이죠 그럼 결론 로빈후드는 언제 사람이야 그렇죠 1307년 이후부터 20년간 이전에 활동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다 몇 번이야 14세기 전반이 다 몇 번이야 3번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가부터 다를 맥락에 맞게 순서도 나열한 것 문단 순서도 나와 안 나와 반드시 나오죠 문단 순서 엄청 쉬워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고요 공식 하나만 줄게요 내가 이 학원에 와가지고 지방지 보기 일주일 전인가 왔죠 와가지고 출원 독기 잠깐 무리통화 해주면서 일주일에 시험 보는데 내가 하나를 딱 해주는데 문단 순서가 나오면 이런 글은 이런 글은 이러한 글은 이거 보라고 그랬죠 딱 나왔죠 가장 정확하게 이 글을 찾는 거예요 이런 이러한 이것은 이렇게 이를 찾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중앙 집권적인 통제 방식은 그러면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그 문단 앞에는 중앙 집권적인 통제 방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문단 순서에서 명심해야 됩니다 항상 그걸 먼저 보라고 그러면 이 그가 있는 거 보세요 이런 그런 있는 거 보면 좀 어렵죠 근데 숨겨놨어요 남은 단에 일본에서 이 북방의 매지 이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원래 난도를 쉽게 하면 남은 단에 일본에서 를 빼 그러면 이 북방의 매는 이렇게 하면 좀 쉬운 문제야 근데 앞에 일본에서 한 네 글자를 집어넣었죠 그래서 고난도가 되는 겁니다 별것도 아닌데 그러면 일본에서 이 북방의 매 그랬지 그러면 남은 단 앞에는 북방의 매가 나와야 돼요 근데 북방의 매가 나오는 것이 무엇일 게 없어 맨 앞에서 첫 번째 줄이죠 그러니까 남은 단은 어찌야 돼 젊은 줄 나와야 돼요 그럼 답이 몇 번이나 몇 번이야 2번 아니면 3번이 되겠다 그래 놓고 그래 놓고 가문단 보면 다도 뭐 다도 이러한 외교관계지 이러한 외교관계 그러면 다문 앞에는 외교관계가 나와야 되지 않나 그래 안 그래 근데 외교관계가 가도 외교관계도 있고 나도 살짝 나오려고 하지 않았나 근데 가에서는 조선과 이번에 단절된 관계는 그랬지 그놓고 나에서는 맨 뒤에 나의 맨 뒤에 결혼은 단절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나에서 가로 이어지잖아 다 몇 번이야 2번이 말할 수 있죠 8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이거 추론 엄청 중요한데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당연한 독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 보세요 거기에 첫 번째 문단 맨 마지막 거 그렇다면 성경에서 3일이라고 한 것은 예수의 신성성을 부과하기 위한 것일까 자 이 말투 보세요 성경에서 3일이라고 한 것은 예수의 신성성을 부과하기 위한 것일까라고 했잖아 거기에 답변은 없죠 답변은 없는데 신성성을 부과하기 위한 것일까 신성성을 부과하기 위한 거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알 수 없다는 거야 알 수 없다 아니에요 알 수 없다 아니다고 알 수 없으면 뭐 들어 말했겠냐 이렇게 독해가 떨어지면 안 돼 그러기 위해서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혼전 나오고 그래야 돼 지금 풀어봐야 돼 그만큼 글을 안 읽은 거야 잘 들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할 거 봐봐 들어 지금부터 한 말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들어 자 지금부터 하는 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그랬어 내가 그 다음 말이 얘 듣기 좋은 말이야 기분 나쁜 말이야 기분 나쁜 말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질문하냐면 내가 하는 말 기분 나쁘게 듣지 마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아면서요 기분 나쁘게 말이잖아요 이렇게 우긴다고 이해가 돼 문추를 잘 봐 성경에서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신선성을 부각의 한 것일까 그랬습니다 알 수 없으면 글을 왜 쓰냐고 알 수 없으면 글을 쓸류가 없지 답변은 하겠지 답변이 아직 안 나온 거지 그러면 신선을 부각의 한 것일까 이 말은 신선을 부각의 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돼? 뭐 알겠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과연 정치활정을 잘한다고 볼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그 말은 둘 다 못한다는 뜻이에요 모른다는데요 그게 아니라고 독해 문을 내려 문을 내려 알겠죠? 공부를 잘하는 1등급들은 그 문장을 읽자마자 뒤내용을 암시하면서 읽어버린대요 이렇게 나오겠군 대단한 놈들 아니냐? 금방 바뀌죠 조금만 풀면 그만큼 독해를 안 했으니까 글을 안 읽어봤으니까 그래요 여기에는 수를 세는 두 번째 문단 여기에는 수를 세는 방식의 차이가 기입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수에는 영 개념이 깔려 있지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해당 개념이 없었다 영 개념은 13세기가 되어서야 유럽으로 들어왔으니 밑줄 13세기가 되어서 유럽으로 들어왔다겠죠 영 개념은 13세기가 되어서 유럽으로 들어온 거야 그런데 1번 보세요 영 개념은 13세기가 유럽으로 발명된 게 아니라고 저도 그 이전에 발명됐겠지 유럽으로 들어온 게 13세기라 했잖아 그래서 1번은 틀렸죠 이런 걸 치환이라고 그래요 다른 걸로 바꿔놨잖아 2번도 성경에서는 예수의 신세 부하우기에 아니라고 그리고 나오지도 않았고 이 말 나오지도 않았고 아니다고 3번 프랑스어 그것은 영 개념이 들어오기 전 생법의 흔적이다 이거는 생각해 봐야죠 프랑스어 그 단어가 밑에서 내부절 줄이 있지 뜻한다 다음에 2주를 의미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현대 프랑스어 그거 오늘 따지자면 며칠이야 15일을 가리키는데 그랬죠 2주를 뜻하는 건데 며칠을 가리켜 15일을 가리키는 게 하루가 더 많지 그럼 영 개념이 들어오기 전이야 이후야 들어오기 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몇 번이야 3번이죠 이해 돼요? 재미있는 거 하나 가르쳐줄까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3년 상 치른다고 그러죠 네? 3년 상 치른다고 그러잖아 지금은 안 하죠 3년 상 치르면 같이 죽을걸? 저섯 시대에는 왕이 죽으면 세자는 3년 상 치로 안 치러? 치러지 그죠? 영 개념이 들어오기 전입니다 그럼 왕이 죽고 나서 만 몇 년간 하는 거야 영 개념이 들어오기 전이다고 그럼 3년 상은 죽은 다음에 만 몇 년 때까지만 3년 상을 치르는 제사를 하는 거야 어? 2년이다고 그게 3년 상이요 몰랐어? 그러니까 2024년에 죽었어 아버지가 그러면 3년 상 치르면 몇 년에 끝나는 거야 2024년이면 26년까지가 3년 상이라고 영 개념이 들어오기 전이라고 이해 돼? 그러면 왜 3년 상이래요? 상을 몇 번 치룹니까? 3번 치르잖아 죽었을 때 한 번 치르지 않나? 그 상을 뭐라 그래? 처음 치르는 상 초상? 1년 만에 그 다음 만 1년 다음에 다음에 치르는 상 뭐야? 소상 그 다음 뭐야? 대상 3번 상 치렀네 3년 상이네 3번 치렀잖아 초상도 상이니까 처음 나왔으니까 그런 뜻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글 읽고 물음으로 답하시오 이거는 별로 어렵지는 않는데요 9번 윗글에서 추륜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 맨 밑에서 둘, 넷, 다섯 번째 줄 길이다 옆에 인간의 인두는 여섯 번째 목표의 일위까지 이른다 반면에 대부분의 포유리에서는 인두의 길이가 세 번째 목표를 넘지 않으며 개의 경우는 두 번째 목표를 넘지 않는다 그 다음 보세요 다른 동물의 인두에 비해 과도하게 긴 인간의 인두 다른 동물의 인두에 비해서 과도하게 긴 인간의 인두지 그죠? 너무할 정도로 길어 인두가 1번 적절한 것 1번 개의 인두 기류는 인간의 인두 기류보다 짧다 맞아 안 맞아? 맞잖아 인간이 더 길래가 있었으면 개는 짧겠지 1번 당연히 맞는 말이죠 하느님이 왜 인간한테는 쓸데없이 인두만 길게 했을까? 아무짝에도 술을 먹을게 짜증나게 왜 그랬을까? 그리고 사람은 식도도 있고 뭐가 있어요 배 기도도 있지 이해돼? 기도에 막히면 뒤지지 침팬지는 기도가 없습니다 먹으면서 손실을 갈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매달리면서 먹어도 하나치 하지 않습니다 손실을 넘어갑니다 그게 생명 살 때는 훨씬 유리하죠 짜증나게 원숭이 새끼한테는 인두도 짧게 해주고 이해 돼? 기도를 그렇게 안 만들어가지고 기도에 먹으면 뒤지잖아 거꾸로 떡 잘못 먹다가 먹으면 잘못 뒤지잖아 확 맞히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원숭이들 안 간다니까 거꾸로 매달을 먹어도 심지어 어찐지 알아? 엄마 가슴에 뭐 하면서도 코까지 막어나 엄마 가슴에 저 먹어도 숨막기가 없어 그냥 잘 먹어 공기도 먹고 음식도 먹고 이해 돼요? 근데 우리는 엄마 가슴에 코 막으면서 저 빨아먹으면 숨을 죽어 왜 그렇게 해놨을까? 왜 누가 길까? 이유는 뭘 하기 위해서 기도가 막히면 죽을 위험은 있습니다 인간은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그러면서 뭘 하는 거야? 막이 나왔잖아 공명상자 기능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말을 이해 돼요? 떨림 울림소리 안 울림소리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죠 다양한 언어를 하는 안 그러면 우우우 이것밖에 못 하는 거야 이제 이해 돼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차라리 우리가 더 낫죠 인두도 길고 공명상자도 있고 10번입니다 기업자들 요즘 문맥상 가에 해당하는 의미 가가 어디 있나? 아 가의 소리 가의 소리가 침페이지 소리에요 인간의 소리에요 가의 소리가 침페이지 소리야 인간 소리야 기억 말고 가 가 기억으로 잘못 보면 큰일 나죠 기억 소리는 침페이지 소리잖아 가의 소리는 인간의 발성기관은 그랬잖아 주어가 인간 소리잖아 이해 돼요? 그런데 1번만 기억만 침페이지 소리지 나머지는 뭔데 사람 소리지 다 몇 번이야 그래서 1번 그러면 기억만 음성이야 음향이야 기억만 음향 나머지는 음성 알겠네요 이 시간에는 10번까지만 하고 끊었다가 나머지 11번부터 20번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